좋아요 구독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반도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3만 천원이시고요 또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2.7%가량 밀리게 되면서 12만 1,4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차트상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고 봐야 될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는 다 좋아요 저는 계속 좋게 보면 대마불사 IT 맞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됐다 웃긴 일이죠 아니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가긴 가요 근데 왜 안 가느냐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일단 넘어가요 그래야지만 반도체 줄이 좀 반응을 줍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가격은 그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나아요 근데 지금 그거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고 왜냐면 지금 반도체 시대가 오고 있고 그건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번에 실적 발표 2분기 하죠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좋은데 예상보다 더 좋으냐 아니면 예상보다 좀 별로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2분기 실적 되게 좋고요 3분기는 더 좋습니다 4분기는 더 더 더 좋아요 이건 이미 계속 미국 시장에서 미국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부터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게임 쪽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소프트웨어도 하고 GPU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모든 게 거의 다 고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데 그럼 미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은 역사상 신고가 가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은 코스피가 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저쪽이 만약에 강하게 당장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이 일단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움직여요 14만원 15만원 올라가는 걸 원한다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반반이에요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거의 제로로 봅니다 5% 미만 10% 미만으로 보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거 말고 박스권도 50%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 제일 재미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넘어가야 재미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박스권 왔다 갔다 그러면 제일 재미없어요 뭐가 제일 재미있느냐 지수가 넘어가도 재미있고 박스권에도 재미있고 그게 테마주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이쪽 애들은 빵빵 움직일 거예요 막 30% 최근에 엔폭스 관련주도 다들 100%씩 막 올라가죠 40%, 60%, 80% 대다수가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2, 3주 만에 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60%, 80%가 액세스 바이오, 랩 지동식 봐봐요 다 80%, 90% 2주 만에 다 올라가지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한미반도체는 때려 죽여도 80%, 90% 단기간에 못 갑니다 테마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좋으려면 일단 나스닥의 첫 번째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엔비디아 신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AMD도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에다가 세액 공제를 해주든 아니면 연 천조씩 뿌려버리겠다 반도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제정책이 반도체에 뿌려지게 되면 올라가는데 경제정책이 그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IRA 법안 그거 반도체에 돈 많이 준 것 같은데 돈 다 뺏어버리겠다 이러면 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깝깝하죠 일단 전기차 쪽으로는 뺏어버리겠다고 하고 트럼프가 공언을 했지만 반도체는 뺏는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어쨌든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안 넘어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래도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올라가는데 시대를 역행할 수 없거든요 시대는 계속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 걷기 운동 2026년도에서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올라가죠 전 세계가 반도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18조가 벌고 내년이 22조인가 벌고 그러는데 2년 뒤에서는 40조, 50조 순이익이 역사상 그랬던 적이 없어요 원래 10조씩 벌었던 애들입니다 하이닉스가 원래 10조 그러다 좀 버프 걸리면 18조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10조에서 15조 벌으면 박수 쳐주고 야 하이닉스 돈 잘 버네 이랬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2조 넘어가면 그때는 40조 되고 50조 되고 모르죠 10년 뒤에서는 하이닉스가 한 해에 100조씩 벌지 한 해에 100조씩 벌면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140조인가 그러는데 한 해에 100조를 벌면 시가총액은 제가 볼 때는 1000조는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날이 오게 되면 최소한 지금 컨소세스로는 22조, 25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년 뒤에 30조, 40조는 벌겠죠 100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데 주가는 왜 그렇게 못 가느냐 지수가 안 가서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수익이 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폭등하기에는 나스닥이 일단 넘어가야 되고 미국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펼쳐줘야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고 반도체의 붐이 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오상 헬스케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죠 현재 매수가가 2만 105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갑자기 굉장히 7% 이상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1만 6,2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거래소에서 관련주들의 이 투자 과열에 의해 이 투자 유의를 발동한 원인도 있겠고요 또 최근 WHO가 엠폭스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불안감의 확산을 원천 차단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완전히 이슈가 소멸이 된 걸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최근에 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분 사진 가격을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하셨네요 이전에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딱 살 수 있는 그 가격대가 2만 천 원대면 여기 3월 달에 급락하고 있을 때 이걸 샀다? 아니에요 여기서 샀어요 최고점 이걸 보니까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간 자리 샀냐면 바닥에서 70% 넘게 올라가니까 남들은 70% 수익 내고 저는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원숭이 두창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사고 있다가 그 뉴스에 쫓아 들어가니까 딱 그 자리가 꼭지가 돼버린 건데 70%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30에서 35%는 빠져줘야죠 지금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고 있죠 지금 27% 빠졌는데 좀만 더 빠지면 바닥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바닥에서 70% 넘는 종목을 들어가서 마이너스 30%를 각오하고 뭐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한 70%, 50%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빠진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나는 여기서 사자마자 마이너스 30% 깨져야지 마이너스 25% 깨져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꾹 참으세요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토막 날 때까지 지금 반토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내일도 한 10%, 20% 20%는 좀 오버고 한 10%만 더 빠지면 좀 더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신규 매수 기준으로 물린 거는 좀 안타깝지만 물렸으면 추가 매수 할 수 있으면 분할 매수를 좀 더 하세요 신규 매수 기준으로 드디어 살 때가 됐다 5상 헬스케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빠지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일 더 빠지면 10% 더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저점은 안 깨질 거니까 14,000원은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4,000원까지가 폭이 한 15%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15% 안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이것도 큰 수익을 한 번 줄 것 같아요 엔폭스 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움직여요 그러니까 물린 분은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15% 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지금 다 추가 매수 다 했는데 전문가님 내일 15% 박살 났어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15% 떨어질 것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괜찮아요 사도 되는데 지금부터 신규 매수에서 15%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를 나눠서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날라갑니다 자 어쨌든 오상자일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